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고 카페 여구나 어? 이벤 그거 없네? 이벤은 그 뭐야 그 카페 퀘스트가 없네? 아까 뭐 그 건물을 중축을 더 해야 생기는건가? 아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텐데 그죠? 아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텐데 그죠? 끝인가요 그냥? 아까 뭐 테라스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내가 따로 보수할 필요 없는건가? 아니면 내가 메인미션을 안녕하세요 메인미션을 더 진행시켜야지 이게 열리는걸수도 있죠 그죠? 자 그러면 돌아왑시다 메인미션하든 뭐라든 해야지 어딨노? 완벽해 좋음 뿌듯 저쪽에 유물하고 몇개있는데 저거 챙기고 그리고 메인미션함 진행해봅시다 뭐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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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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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맨 퀘스트 한번 진행합니다. 진행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경비병을 처치하고 경종을 고장 내는 게 임무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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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격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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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따라잡았네 자 계속 따라가랍니다 여전히 가요 흠흠, 저기 이런데가 있었구나 요 고맙습니다 뇌나 터뜨려는 중 에어디에 대한 상을 통해 우리의 비행은 정렬하게 통해 시웨어 있었어 네 마음이 좋겠지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장님의 시원한 사는 또 다른 그가 아 그가 하지만 당신의 스스로 제 정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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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개형성하네요 그럼요. 원래 어셔신크리드의 스토리텔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이건 좀 더 멍성하네 3에서 왔던 그 쓰레기 같은 스토리텔링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 바로 위가 카페 였구나 자 이제 그럼 뭐하는데 미션 자 메인 퀘스트 네 메인 퀘스트 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보죠 네 메인 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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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네 메인 퀘스트 네 메인 퀘스트 네 메인 퀘스트 네 메인 퀘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맵에 끼웠잖아 지금. 맵에 끼웠네요. 그 참... 아휴... 자 불러옵시다. 참 많이 엉성하게 만들었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경비병은 왜 다 우리 적이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안으로 진입합니다. 자안으로 진입합니다. 제 2권이 닮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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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와야 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시베를 잡아 죽였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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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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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issionement,uitехungน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ágina감. 자, 막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되는데 하.. 스킬 자, 이중암살 격투 격투 젤타 영상 끊죠? 뭔가 좀 붕 뜬 느낌이네 자, 이중암살 자, 이중암살 자, 이중암살